안녕하세요. 장마감 후에 아마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존 실적 얘기하기 전에 다른 종목도 먼저 좀 얘기할게요. 먼저 핀트레스트, 이 종목도 관심들 많으시죠? 핀트레스트가 실적 발표하고 장마감 후에 이렇게 폭락을 보였어요. 폭락을. 보면은 revenue하고 eps는 시장 예상치를 다 상회를 했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매출이나 이익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MAU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MAU가 뭐냐? Monthly Active User예요. 그래서 한 달에 플랫폼에 있는 고객들이 얼만큼 앱 갖고 활용을 하는지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요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MAU. 근데 MAU, 쇼크가 왔어요. 쇼크. 시장에서는 지금 482밀년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낮게 나왔어요. 454밀년으로. 그래서 좀 줄어들었다. MAU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폭락의 주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Q3. Q3의 MAU 가이드를 제시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유저 수가 유저 수가 지금 디클라인되고 있다. 점점 빠지고 있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Q3 때도 그렇게 그 MAU 관련돼서는 좋은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빠졌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핀트레스트가 락다운 수혜주이기도 하죠. 그쵸?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액티브 유저 부분이. 핀트레스트는 이게 58불 수준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쵸? 그래서 실은 이때부터 해갖고. 이 종가 대비부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한 23%. 거의 4분의 1이 깎인 거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진 거예요. 실은. 그래서 핀트레스트 들고 계시는 분은 지금 좀 멘탈이 굉장히 힘들리실 것 같아요. 얘네들 그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핀트레스트가 뭐예요? 핀트레스트는 성장주예요. 성장주. 성장주의 성장이 없어지면은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빈후드. 로빈후드가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고 시장에서는 좀 계속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었어요. 그냥 아이나 다를까. 트레이딩 시작을 하고 잠시 40% 가까이 갔다가. 그쵸? 쭉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오프닝 데이에 8% 정도 빠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큰 움직임은 없어요. 이게 뭐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는데. 로빈후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리테일 인베스터들한테도 미리 앱을 쓰는 사람들한테 이 30%는 미리 IPO 프라이스 38불에 살 수 있게끔 저거 혜택을 줬던 것 같아요. 저야 로빈후드를 못 쓰니까 저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로빈후드 쓰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기회가 아마 주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불에 사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IPO 프라이스니까. 근데 지금 이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 또 멘탈이 흔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보면 로빈후드가 재미있는 게 오너들한테 보상 프로그램이 재밌더라구요. 보상 프로그램을 보면은 주가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은 로빈후드 주식을 몇백만 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컴펜세이션 플랜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최소 120불부터 주가가 120불을 달성을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이 파운더들한테 오너들한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300불을 달성하게 되면은 보상해 주기로 했던 모든 무상의 주식을 오너들한테 다 줄 수 있는 그런 컴펜세이션 플랜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재밌다. 결과적으로 오너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가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주가를 이렇게 올려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38불에서 300불 정도면은 거의 한 9배? 그렇죠? 9배는 올려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지는 모르겠지만 로빈후드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 될 거다 한동안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리테일 인베스터들한테 많이 알려진 그리고 욕도 많이 먹은 이러한 종목은요. 하여튼 로빈후드가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못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비운의 아마존. 제가 들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많이 빠졌고 이때 대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7.58% 이거는 이건 대폭락이에요. 대폭락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빠지면 이건 대폭락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막 디스하는 것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도 1위가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이제 구글이에요. 알파벳 그래서 이제는 아마존이 4위가 됐어요. 4위 아마존 2위 하다가 3위 하다가 이제 4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쭉 빠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 뭐 이제 베팅한 사람들은 이제 실적이 이제 괜찮게 나와서 이제는 이 횡보 구간을 뚫고 폭등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멘탈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계실 거고 왜냐면 하루아침에 거의 한 7%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700만 원 손해본 거예요. 10억 했으면 얼마예요? 7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이게 더 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지금 불안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 거고 이걸 보면은 봅시다. 얘네들 그 레베뉴하고 EPS가 이렇게 있으면 레베뉴는 미쌌어요. 하회를 했고 근데 EPS는 또 올랐어요. 거기다가 얘네들 가이던스가 되게 약했어요. 시장에서는 뭐 한 119빌리언 Q3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가이던스를 얘네들은 얼마 내놨냐? 한 106에서 112빌리언 정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하면서 지금 패닉셀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에 들여다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고무적인 거는 클라우드가 30% 신장했어요. 성장했어요. 성장. 자 우리가 이제 AWS 관련돼가지고 실적 시신할 때마다 항상 무슨 얘기가 나왔죠? 야 아마존 AWS가 계속 이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경쟁자들한테 먹히고 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AWS 부문이 37%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좋아요. 왜 좋냐? 이게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하이 마진이에요. 하이 마진. 네. 그래서 하이 마진 비즈니스가 다시 성장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EPS가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온라인 얘네들 이커머스예요. 그래도 메인이 이커머스인데 아마존 닷컴 이커머스 성장율이 그로트레이트라고 하죠. 그로트레이트가 Q2에는 얼마였느냐 13% 그러면은 Q1에는 얼마였느냐 41% 확 빠졌어요. 거의 한 몇 프로예요? 이거 한 30% 20 28% 28% 마이너스예요. 그쵸? 그러면은 2020년 Q2 때는 어땠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49% 반토막 더 이상 지금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 했죠? 엄청 줄어들었어요.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또 항상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자 팬데믹 때예요. Q1 팬데믹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오프닝 여기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하니까 락다운 시키고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왜? 아마존은 팬데믹의 최고의 수혜주였어요. 그쵸? 그래서 작년에 작년 9월까지 아마존이 얼마큼 올랐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딱 오르고는 더 오르진 못했는데 팬데믹의 최고 수혜주였다. 이걸 좀 생각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Q2의 13% 나오세요. 근데 여기에는 오프닝이 되면서 디맨드가 올라갔는데 서플라이 체인 그쵸? 이 부분이 약간 플러스 알파로 해갖고 부담을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 있죠? 서드 파티 여기가 Q2의 34% 성장했어요. 성장률이 근데 올해 Q1에는 얘네들이 60%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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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혹시 있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일단은 앞전에 제가 얘기한 AWS가 다시 성장하고 고 마진이죠. 그쪽이 그 다음에 add business add business 광고 아마존에서는 이걸 other segment 라고 하거든요. other segment 하는데 add business 에서 플러스 제가 알기로는 73% 였나 플러스 87% 였나 여하튼 이 정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add business 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플러스 1빌리언 정도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죠? 자 add business 가 지금 광고 시장이 페이스북도 그렇고 스냅 그 다음에 구글 트위터 이런 걸 보면 오프닝이 되면서 광고 수입이 엄청났어요. 근데 구글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했느냐 구글은 그렇죠? 거의 그 회사 자체가 뭐예요? 다 거의 다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고 수입에 그렇기 때문에 광고 부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광고가 거의 다인 구글은 엄청나게 수혜를 본 거죠. 근데 아마존은 지금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광고 이런 게 잘 돼도 또 이런 데서 또 까먹고 그러면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유가 좋아야 돼요. 무조건 좋아야 돼요. 매출이 좋게 나와야 하는데 아예 이거를 미스 했죠. 미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번 실적 내용에서 하지만 얘네들 숫자는 여러 숫자는 다 좋았어요. 다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근데 왜 이 레벨유가 꼭 상회를 해야 하느냐. 왜?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을 생각해보면 매출 레벨유 미스 나오면 안 돼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으면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레벨유가 그거를 보답을 해줘야지 보답을 못해주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을 해야 합니다. 저라도 막 때릴 것 같아요. 아마존을 너 내려가 너무 높아. 주가가 그래서 레벨유 미스가 굉장히 컸다. 근데 안에 숫자들은 아직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지금 얘네들 보면은 이커머스가 있지만은 AWS가 가장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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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는 보시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게 얘네들 애드비즈니스 하고 플러스 섭스크립션 구독이죠. 아마존 프라임 이거를 더하면 AWS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고 이게 커지는 걸 보시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드비즈니스도 커지고 있고 구독 서비스에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쵸? 다만 지금 이커머스 이커머스 부분이 이렇게 됐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커머스 부분이 이번 Q2도 약했고 Q3도 약할 것으로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연준이 얘기하는 혹시 트랜지토리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어요. 트랜지토리 잠시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건 때문에 이게 일어난 게 아닌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답변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랜지토리냐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또 아마존은 문제가 영업 마진이 좀 낮아요. 얘네들이 6에서 8%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이나 얘네들이 영업 마진이 얼마큼 되게요? 보통 30%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어떻게 돼요? 40% 정도 돼요. 영업 마진에서도 보면 아마존은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결론을 좀 내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미스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존이 미스한 게 아니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미스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것만 좋은 쪽만 생각하고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존이 원래 올 상반기에 얘네들 어닝콜하고 이런 걸 잘 들어보면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팬데믹 때 만큼의 그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 이번 실적 발표한 게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대로 현실화된 거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너무나 높게 지금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보면 이제 Revenue Growth 매출 Growth 이거 중요하죠. 이게 지금 27%에서 Q3에는 지금 10 뭐 한 9%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숫자를 고려해보면 얘네들 실제로는 Q3에는 15%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15%밖에 그런데 15%가 낮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냥 이 Pre-Pandemic 수준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 선상에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저는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시 내려와 이렇게 팍 빠지니까 하면서 왜 이렇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존이 실적 미스를 한 게 아니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미스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존이 레베뉴를 이렇게 미스한 부분은 그렇죠. 이거는 비난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 오프닝 때문에 사람들이 덜 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 프라임데이 때 전문가들이 좀 약했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번 실적이 약간 나도 좀 아리까리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실적 발표되기 전에 아마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저는 계속 아마존이 실적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뭐 그렇다 이렇게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잘 안 나왔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아마존 궁금하신 분들이니까 두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자 앤디 제시 이게 스펠링 맞나요? 앤디 제시가 신임 CEO가 있어요. 신임 CEO 그렇죠? 그런데 이번 분기는 앤디의 분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아마존 베조스의 마지막 분기였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 베조스의 마지막 분기 실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앤디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베조스의 마지막 분기 실적. 얘가 7월달에 그만뒀잖아요. 7월달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Q2는 어떻게 돼요? 4월부터 6월까지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조스의 마지막 분기 실적이라서 앤디하고는 상관없고 베조스는 역시 운 좋게 가장 좋은 시기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CEO를. 그런데 신입 CEO가 들어왔어요. 신입 CEO가 들어왔는데 보통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좀 낮게 제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 낮게 제시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시한 거는 한 8% 정도 낮게 제시를 했어요. 레베유 성장률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이걸 보면 여기서 플러스 한 3% 정도는 CEO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낮게 가이던스를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이제 다음 분기 때 가면 알겠지만 신임 CEO가 그쵸 그 실적 이제 발표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Q3 때부터 앤디 제시가 그러면은 이때부터 그래도 비트 비트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야 이 CEO한테도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쵸? 시장에서도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게 볼 거고 아 역시 아마존이 신임 CEO가 왔는데도 잘 되는구나. 우리가 걱정을 덜어내도 되겠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 아마존한테는 좋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감수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그 효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또 아마존하고 아마존의 신임 CEO를 더 믿게 되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더 으쌰으쌰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하시면 또 아마존이 이번에 실적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대비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 대비해서 좀 개판으로 내놨지만은 또 희망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망한 거예요. 그쵸? 에이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작년 9월부터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딴 놈들은 막 다 올라가고 아마존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기회비용을 날라간 거예요. 기회비용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아마존만 계속 들고 있었잖아요. 그걸 팔고 다른 거 샀으면 뭐 그래도 50% 뭐 이렇게 40%씩 수익을 냈을 텐데 제가 어제 그거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얼마큼 올랐는지 그쵸? 주가가 얼마였죠? 애플은 한 20 몇 프로 올랐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40% 올랐고 그런가요? 여하튼 그런 거 보면 저는 돈을 잃은 거예요. 계속 아마존 들고 있으면서 저는 막 속상해야 하는데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아마존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의 뉴 딜리젠스 뉴 딜리젠스를 예전에 많이 하고 투자한 종목이라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도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되더라고요. 이 마지막 특히 마지막 앤디 제시 부분 그리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미스를 했다. 하여튼 뭐 이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